굉장히 많은 재생산 영역의 노동들을 일하려고 하지 않는다. 품별적인 소득 보장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죽고 마는데 그때 이상한 능력을 얻게 된 일하지 않는 백장애, 또 돈이 넘쳐나는 부자, 네 번째이자 마지막 물결을 긴장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라인 기본소득학교 오준호입니다. 오늘은 기본소득보다 복지제도 개선이 더 급하지 않나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소득 운동이 많이 확대되면서 기본소득도 좋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한정된 재원을 좀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라는 반문,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지국가라고 생각하는 그 모델은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서구에서 만들어진 모델이죠. 서구에서 이른바 대량생산사회, 서구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가 되고 이 노동자들이 정부와 국가와 싸우면서 복지제도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때 만들어진 복지시스템의 기본원리는 선별과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별과 자녀가 뭐냐? 일단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고 일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호를 주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선별이고요. 자녀라는 것은 빈곤의 어떤 일정한 기준선을 잡아놓고 각자가 스스로 일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과 그 기준선 사이의 차액만 스스로 일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지 못하는 그 부분만 골라서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 그것이 자녀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별과 자녀의 원리가 적용되는 복지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격심사입니다. 오늘날 또 우리가 구청이나 복지센터에 어떤 복지지원을 받으려고 하면 소득을 보고해야 되고 자산이라든가 월세나 전세냐 이런 모든 어떤 자격과 관련된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서 그 심사에 통과해야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죠. 이 자격심사는 일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일하지 않고 나라의 돈을 공짜로 받으려고 해? 라는 어떤 물음에 대해서 그것에 반응하면서 더욱더 강화되어 왔습니다. 이 선별과 자녀를 기본으로 한 복지시스템은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잘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산업이 발전하고 경제가 꾸준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고 일을 하다가 잠시 실업상태에 놓이더라도 다시 취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시스템은 운영이 될 수 있었고 세계적으로 또 확대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이 서구에서 시작된 복지시스템이 선별과 자녀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는 복지시스템이 오늘날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져가고 있는데 이 복지시스템은 그것에 대한 대처를 점점 더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오른쪽은 지난 2014년에 우리 사회에 양심을 울렸던 송파 세모녀 사건입니다. 이 송파 세모녀는 유서를 남기고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라고 하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죠. 이 당시에 사람들이 이 세모녀가 복지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복지신청을 하지 않아서 그런 변을 당했다.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있는데 몰라서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복지제도를 들여다보면 이 송파 세모녀는 아마 신청을 했더라도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일단 꼬박꼬박 공과금을 내고 일을 하다 안 하다 하긴 했지만 자기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을 해왔기 때문이죠.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할 의지도 있고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데 가난해져 가는 사람들 이른바 워킹푸어가 우리 사회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복지시스템의 실패를 드러내는 장면이죠. 왜 그렇게 되고 있느냐 자동화와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적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가 취업시장에서 점점 말라붙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고 싶어도 더 이상 일자리가 없고 일을 하더라도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는 것이죠. 이 상태에서 선별 자격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본 복지시스템에서는 계속 사각지대가 커져가게 됩니다. 종이 한 장 차이로 복지를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뉘는 것이고 복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금세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복지지원을 받으려면 이 선별의 자격심사가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으려면 자기를 더 무능하게 드러내야만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 가난하고 능력이 없는지를 증명해야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생겨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낙인효과입니다. 뭔가 사회의 평균적인 기준에서 떨어진 것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것은 빈곤층에게는 자존감을 잃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선별자격심사가 엄격해지면 엄격해질수록 그리고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일자리가 없을수록 한 번 복지급여를 받게 되면 자격을 얻게 되면 차라리 쥐꼬리만한 복지급여일지원정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 불안정한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어떤 의미에서 매우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쥐꼬리만한 복지급여를 잡고 스스로 자활해서 노동을 해서 먹고 사는 일에 도전하지 않게 되는 빈곤의 덫이 발생하게 됩니다. 복지의 함정, 빈곤의 함정이라고도 하죠. 그 결과 세금을 내는 사회의 중산층들은 저 봐라 저 복지지원을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다라는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낸 세금이 복지에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라는 복지에 대한 회의감이 커지게 되고 이 회의감은 더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라는 요구로 이어지게 되죠. 그런 자격심사를,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기 위해서 복지행정 담당자들의 업무는 점점 더 과중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담당자들의 업무는 OECD 국가들의 평균에 비해서 5배에서 7배 이상 높다고도 하고 있죠. 그 가운데는 행정 비용의 증가까지도 발생하게 됩니다. 기존 복지 시스템이 이전까지 의미가 있고 역할을 했지만 변화해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면 계속 이 제도를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개혁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새로운 복지국가, 복지사회로 나아갈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그 준비를 위한 아이디어가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기본소득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내서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발딛고 있는 바닥을 한꺼번에 올려주자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최저선의 삶의 조건을 보장받고 난 이후에 자신의 능력, 자신의 노력,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자유롭게 삶의 기회를 누리자는 것이 기본소득의 취지입니다. 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갈 복지, 새로운 복지사회의 핵심은 기존의 노동과 사회적 기본권을 연계시키는 노동을 조건으로 복지를 제공해왔던 기존의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원하는 삶을 선택할 자유를 확대하고 그 가운데 돌봄의 사회적 도덕적인 의무를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어떤 전략과 로드맵을 짤 것인가 많은 고민이 되고 또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시스템의 핵심적인 기둥은 크게 네 가지라고 이야기 됩니다. 사회서비스와 사회보험, 공공부조와 사회수당으로 이야기 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것은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통합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것은 기본소득과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듯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병원, 공공의료서비스나 교육서비스가 다 사라지고 시장에서 구매하라는 것이냐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기본소득과 함께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추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보험은 전통적인 복지시스템의 핵심 기둥이었지만 점점 양극화 속에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같은 요소들은 기본소득으로 통합시킬 수 있을 것이고 국민연금은 그 중에 일부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일부는 기본소득에 통합시키는 방향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보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선별복지의 핵심인 생계급여는 기본소득이 향상된다는 전제하에서 앞으로 통합시켜 나가서 낙인효과나 자격심사 사각지대를 없애는 쪽으로 가야 될 것이겠죠. 한국에서는 지금 사회수당 제도가 없는데 이 사회수당은 특정한 인구집단들에게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통합니다. 그래서 사회수당형인 기본소득 혹은 기본소득과 닮은 사회수당이 앞으로 복지사회 시스템 속에서 들어와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지시스템의 조정이나 개혁과 별개로 우리 모두가 공유된 부에서 나오는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서 시민배당이 도입돼야 될 것입니다. 토지세나 환경세를 중심으로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액수를 나눠주는 시민배당은 기본소득의 취지에 가장 잘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제도들을 종합해서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복지사회를 상상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기본소득이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노동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사회인가를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최근에 한 조선업체에서 하청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안전교육도 받지 않고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아주 위험한 일을 하시다가 4명이나 되는 분의 목숨이 사라져간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공원소득이 도입된다면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비인간적인 노동을 강요받을 때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도 작업장 내에서 회사에서 고용주가 노동자에게 휘두르는 가장 큰 무기가 해고잖아요.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잘린다 라는 것인데 기본소득은 삶의 지지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니까 해고의 위협에 예전보다 덜 겁먹고 더 당당하게 기본권을 요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인 단결권을 얻어서 노동조합 활동을 지금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본소득의 특징이자 장점은 지금까지 취업노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정받지 못했던 많은 중요한 활동들의 의미를 존중해 준다는 것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에서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이 수유노동을 재화로 돈으로 환산을 하면 1년에 중국 국방비 전체를 맞먹는다고 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만큼 큰 노동을 우리는 보상하지 않고 무상으로 획득해 버리고 있는 것이죠. 기본소득은 이러한 의미 있는 사회적 활동 모두를 존중한다는 점에서도 현재의 복지 시스템보다 진일보한 새로운 형태의 복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소득과 새로운 복지 사회에 대한 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